이런빈의 시간 이런비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고요 제가 쓰는 신용카드가 항공사 마일리지가 모이는 신용카드인데 코로나 때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엄청 모였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대기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틀 전에 풀려가지고 붙어있는 자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카운터 가서 자리가 있는지 다시 체크해보고 없으면 약간 신혼여행이라고 부르쳐야 되나 오늘 가는 호텔마다 다 허니문이라고 부르쳐야 돼 허구? 이제 허구네 허구 허니문만 거의 한 여섯 번째? 29장고 16장료 자리를 어렵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거짓말을 못먹으면 스페인에서 만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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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오후 9시 그리고 한국은 새벽 3, 4시 간단히 구경하고 장보고 돌아올게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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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뽑자 코리아는 없어 오케이 내가 노라고 했어 어 나왔네 아 거기 나왔다 리세트 영수증을 받아서 안 한거야 사진이 사진이 사실적이어서 좋다 그치 비어가 3.76이면 비슷한거지 5천원 정도? 그치 좋네 궁금했어 먹어볼래 맛잇 오 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 Ну Foreast 오늘 바르셀로나 첫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 관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오면 하늘이 엄청 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어떤 뭔가 미세먼지 낀 듯한 그런 하늘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기대감이 좀 낮아졌어요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어 무지개다 와우 아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응 나 먹자 나 그냥 더 넣자 씨 돌려 돌려 네 더 돌려 더 돌려 돌려 지지도 않아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맛있어 근데 푹 찍어 세게 돌려 세게 그렇지 맛있다 여기까지만 다 먹어놓고 여기까지만 엄마 무티슈 챙겨오기 무티슈가 커서 좋다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 시원하게 네 음 확실히 여기는 레몬 들어간게 좀 상큼한 것 같다 네 아 아 아 어제 먹었던 콜라라보다 훨씬 맛있다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서 자전거 보다 응 이정도로 다 먹겠다 응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으음 으음 우와 레몬이 칠해 매실 끝이 없어 레몬즙이 으음 으음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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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소스라 같은 거 봐 으음 으음 뭐라고 그랬어 으음 완전 무거운데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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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오 맛있겠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진짜 타겟팅이 다 섞은 것 같아 음 맛있어 응 응 아 여기 계란에 딱 김치주면 만들어도 짱이겠다 응 아 여기 막 문어랑 혜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네 응 응 응 밥이 너무 맛있다 밥이랑 맵주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아이고 아 네 제일 기다렸던 바르셀로나랑 마요르카 축구보러 갑니다 아니 저번에 예전에 영국 갔을 때 엔시티 토트넘전도 손흥민이 두 번 연속 엘로카드 받아가지고 경기장 자체에 등장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강인 선수도 바로 직전에 엘로카드 두 개 누적돼가지고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연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축구는 재밌으니까 나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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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갑자기 아주 멤버들 아직 입자가 있어 갓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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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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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두께 개 컸어 빨리 돌아가자 응 둘 다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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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후비 진짜 공판 나의 소금 인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나의 소금 이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